수제 요거트와 수제 그래놀라를 판매하고 있는 가넬씨입니다. 저희는 달콤하고 걸쭉하게 요플렛 타입처럼 드실 수 있는 크리미 요거트와 무과당이지만 풍미가 좋고 담백한 그릭 요거트를 판매하고 있고 직접 오븐에 구운 시리얼 그래놀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거트 위에 다양한 생과일과 신선한 토핑들을 올려서 드실 수 있는 토핑 요거트가 있고 생과일을 섞은 과일 요거트 등의 여러가지 메뉴들이 있고요. 집이나 회사에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대용량 제품으로 병입 제품으로 크리미 요거트와 크림 요거트 이렇게 나누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전구와 동래구 일대는 저희가 직접 배달로도 지금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오시기가 힘드신 분들은 배달로 그날그날 바로 주문해주시면 될 것 같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많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가네시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며 이번 부산 금전거리 예술축제가 송홍리에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